2019년 9월 24일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경기 수원시의 한 노래방에서 여중생들이 초등학생 한 명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중학생 A양 등 다수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양 등은 지난 21일 오후 6시께 수원시 8달구의 한 노래방에서 초등학생 B양을 주먹 등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이번 폭행사건에 대한 내용과 이전소년법과 관련된 국민청원의 답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재휘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재휘 기자입니다. 여러 명이 한 학생을 둘러싸 폭행한 사건.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진 건가요? 네, 이들은 나이가 어린 B양이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런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가해자들이 B양의 뺨을 때리며 폭행해 코피를 흘리는 장면이 찍힌 동영상이 SNS 등으로 확산하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요.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영상의 확산으로 2차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경찰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경찰은 무분별한 신상정보나 허위사실, 동영상 유포에 대해 수사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은 파악하지 못했다며, 부상 정도에 따라 혐의를 상해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 가해자인 여중생들은 모두 검거된 상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자 초등학생 1명을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는 여중생들이 전원 경찰에 검거돼 23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겨졌습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이날 폭행 혐의로 검거한 중학생 A양 등 7명에 대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법원에 동행영장을 발부받아 소년분류심사원에 신명을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소년분류심사원. 생소하긴 한데 어떤 곳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양 등을 넘겨받은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청소년을 위탁받아 수용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입니다. 소년법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결정 송치된 가위탁 소년의 수용 및 심판,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소년의 성격 및 자질 등을 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기타 전문 지식에 의하여 분류심사하게 됩니다. 법원은 청소년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않거나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A양 등은 모두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네, 국민청원도 등장했는데 하루 만에 많은 국민이 동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바로 어제였죠.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자 A양 등을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기도 했습니다. 이 글은 하루 만에 2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청와대는 게시 한 달 이내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국민청원에 대해 청원 종료 한 달 내에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기에 국민들도 가해자 처벌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소년법에 대한 청와대 답변이 있지 않았나요? 네, 답변이 있었습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년법 처벌 강화 취지의 청원이 다수 올라왔고 답변 요건인 20만 명이 참여해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먼저 1년 전이었죠. 인천여중생 극단적 선택 가해자 강력처벌 희망요망 청원 답변에서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 소통센터장은 중학교 1학년 형사처벌 대상 아니다. 그런데 비슷한 청소년 범죄가 계속 반복된다.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고 언급하며 이 문제에 대해 경찰과 법무부, 교육부 모두 고민이 깊다고 전했습니다. 네, 또 다른 사건으로 소년법 개정에 대한 청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가장 최근인 지난해 11월 소년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17살 조카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 소통센터장은 비슷한 청원이 반복되면서 정부가 여러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기존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로써 06년생 집단폭행 사건은 정부 측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폭행으로 모자라 영상까지 유포되며 피해 여학생의 인권을 몰락시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가벼운 처벌로 이어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에서는 어떤 답변이 나올지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해봅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